숙주, 숙주. 숙주에. 아, 기름 들어오고. 이거 채를 쓸어야 되거든요. 아, 숙주. 아, 숙주. 아직 그냥 손 돌림이 진짜. 저런 게 약간 기술 같아. 옆에서 많이 배우셨겠다. 우와. 그 사이에 반죽이랑 채나 다 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또 부드러워. 아, 이걸 그대로 그냥 기름에. 우와. 아, 냄새가. 이게 무슨 요기죠? 아, 약간은 훨씬 빨라지셨어요. 아, 이거 15분이니까 되게, 우리도 이거 안 하지만 진짜 길다. 쌈에 들어갈 파. 우와. 우와. 진짜 이 스토리. 진짜 멋있다. 오, 멋있어. 오, 진짜 멋있어요. 오, 진짜 멋있어요. 특히는 중식이 역시. 아유. 센색은 채로 잘 나. 중식이. 칼도 크고, 소리도 크고. 아니, 저런 쌈을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하시냐고. 근데 표정은 긴장 안 돼 보여. 네. 소름 긴장 됐어요. 아유, 세상에. 원래 기름을 덜어내야 되는 걸지 않고. 기름에다가 진짜. 저는 고기 볶아내는 우린 맛이 안에 살아있다. 간장, 소, 설탕 넣고. 간장, 소, 설탕 넣고. 아, 돼! 아, 침장, 침장. 아, 침장, 침장. 아, 7분 남았는데. 뭔가 침장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대로 요리 아니에요, 이대로? 이거 완전 요리죠. 진짜 맛있어. 다 된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 풍미가 있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미리 올려놓고. 이게 거의 다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 5분 남았습니다, 5분. 다 된 거 아니에요? 밀가루가 있잖아요, 밀가루. 밀가루로 쌈을 만들어야 돼. 빨리 반죽, 여기 치우고. 아니구나, 한 점 멀었구나. 반죽을 지금 하신대. 아우, 긴장돼, 진짜. 긴장돼, 긴장돼. 오, 됐는데, 그쵸? 떨려. 아니, 5분만에 반죽을 언제 해요? 어머, 어떡해. 정말? 이때 이제 우유로만 농도를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맛이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죽은 완성이 됐고. 정연 씨, 정연 씨 트러플 오일 좋아하시죠? 오, 수고일입니다. 소고일. 표지 씨가 주셨다는 황태채. 이게 뭐예요? 찬도 같이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태채? 황태를? 카락죽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황태채를 갈아서 넣었어요. 헉, 그게 났다. 이제 바빠요. 요거 지금 유장 만드는 거거든요. 기름장인데, 오늘은 꿀을 좀 같이 넣었어요. 색깔 나게 간장 조금. 다음에 요장 와 처음 듣는 게 되게 많다 이렇게 끈적한 장이 돼요 이렇게 끈적한 장이 돼요 아 여기에 황태를 저기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진짜 깨깨깨깨 30초 남았습니다 30초 30초 와 고소하게 와 손가락은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한복 셰프 5분 남았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서 맥가운 반지 보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있으신 거 어떻게 맥가운 반지 보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와 대박 이게 뭔데? 뭐지 뭐지 뭐지? 어머 어머 예측이 안 된다 참기름을 발라요 예측이 안 돼요 뭐지 뭐지? 이렇게 겹쳐서 아 이거를 뭐예요? 자 2분 남았습니다 이야 아 시간이 18초 방금 너무 멋있으셨어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어떻게 해? 10 9 8 7 7 9 8 7 7 9 8 7 7 6 5 5 너무 신기하다 5초 남겨로 고쳤습니다 4 5 4 4 4 1 1 1 1 2 1 2 1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청축해주세요 와